그럼 우리가 session을 이렇게 설치했거든요 그럼 session을 설치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제가 console.log request에 session이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리로드 해 봅니다 리로드 할 때 어때요? sess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?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이 부분, session에 대한 middleware를 지우고 그리고 껐다 켜서 다시 리로드를 해 볼게요 어때요? undefined가 됩니다 다시 켜 볼게요 켰어요 그리고 다시 껐다 켰고요 리로드하면 이제 session이 생겨요 즉 우리가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session middleware는 이것을 설치했을 때 이 middleware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request 객체의 property로 sess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추가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객체에다가 만약에 이 session 안에 num 이라고 하는 값이 undefined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것에 1이라는 값을 주고 만약에 값이 정의되어 있다면 그 값을 기존에 있었던 값에다가 1을 더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ello session 뒤에다가 더하기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합시다 grave accent 했고요 views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이 request session num을 놓고 실행을 시켜 볼게요 리로드 할 때마다 어때요? 숫자가 1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session 객체 num의 값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객체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요청할 때는 이것의 값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undefined가 아니니까 여기가 실행될 것이고 그 값이 현재 1이니까 1 더하기 1을 한 그 결과가 이 값이 되면서 이 요청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것이 끝났을 때 이 session middleware는 내부적으로 session 저장소라는 곳에 num 이라고 하는 저 이름의 값으로 우리가 만든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요청할 때 다시 그 1이라는 값을 우리한테 공급하고 요청이 끝나면 이제 값이 1이 증가되겠죠? 그럼 그 증가된 2를 저장했다가 다시 요청하면 또 3을 저장하고 다시 요청하면 4를 저장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그것은 여기 적혀 있어요 default 값이 메모리 스토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,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node.js를 끄면 메모리의 데이터가 사라지거든요 다시 켰을 때 제가 리로드를 하면 값이 다시 1부터 시작됩니다 즉, 휘발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뭐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가 꺼졌다 켜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용자가 다 로그아웃 된단 말이에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용자의 session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면 좋을까요? 메모리 같은 휘발성보다는 어딘가에 휘발되지 않는 곳에 저장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? 그걸 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